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Lights, camera, action. I see you looking at my PIC. I see. Zoom 뮤직비디오 촬영입니다. 락시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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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제시 언니가 저희를 이렇게 파티에 초대해 주셔서요. 허즈를 물었어요. 정말 너무 뜻깊은 날이고요. 즐겁게 즐기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세고 섹시하고 섹시한 건 물론 있죠. 근데 가비 씨도 섹시하고 그런 느낌인데 반대로 이런 거를 조금 귀엽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약간 도전? 생각보다 안무가 귀엽습니다. 내가 알기로 해요. Zoom up. OK. Zoom in. 안녕하세요. 락시카. 오늘 노래 듣고 대박이다. 노래 너무 좋아. 무조건 잘 되겠다. 그리고 춤도 뭔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서 되게 재밌겠다고 생각했고 또 안무도 실제로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. 맞아요. 아무래도 코러스 부분에 줌인, 줌아웃 여기에 조금 포인트 안무를 하면서 대중분들이 춤을 따라하기 쉽게끔 조금 만들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또 낚시축 있어요? 낚시축. 저희가 당기는 거예요. 낚시축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아잇. Let's count my action baby. I see you looking at my pee. I see. I know. 그게 땡겨 땡겨 좀 더 땡겨 봐봐. 기동차지. Okay. Zoom in. Zoom out. Okay. Zoom in. Oh, 앞에 이거 잘했다. 그렇지? 이거 무조건 달려요. 잘 안 들었어요. 오늘은》 ZOOM 마무리했는데 재미있었네요. 오늘 뭔가 많이 꾸밀 수 있고 뭔가 여성스러운 것도 하고 귀여운 것도 하고 조금 오골하지만 다른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게 돼서 너무 재미있었고 스태프들 너무 고맙고 ZOOM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